나에게 냉보란 인생 학교였던 것 같아요 긴장의 끈? 뜻밖의 선물? 셰프로서 글쎄 또 다른 세계에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 새로운 시작?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데이트 장소? 웹툰은 자식 같은 존재고 요리라는 건 항상 첫사랑 같은 느낌이 어떤 설레임 감정으로 느끼거든요 제 딸이 기억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이기고 오면 되게 좋아했고 지면 아빠 힘내라는 말을 알아서 아빠 힘내 이런 얘기들 해주고 나에게 냉본은 인생 토널 같아요 이렇게 토널을 지날 때는 약간 어둡지만 맑은 빛이 나한테 토널을 딱 놨을 때 싹 비치는 그런 느낌 냉본을 제가 출연하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